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손흥지과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4학년도 지구과학원 스텝3 유형별 자료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스텝3입니다. 총 20개의 테마로 주제를 저희들이 분류했고요. 고난도 개념 및 심층 자료 분석에 포커스를 빡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지구과학원을 일단은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어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쳐놨습니다. 아시겠죠? 어 예사롭지 않은 거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거 그리고 조금은 낯선 내용들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내용들을 그리고 모은 다음에 걔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매직 개념 완성 강좌 그리고 기출 분석 강좌에서 진행했던 스텝1, 스텝2 수준의 내용들은 일단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라오시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 EBS 연계 규제 수능 특강까지는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 규제의 적절한 반영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대상 여기는 아닌데요. 일단 개념 완성 강좌를 수강한 수험생 즉 스텝1, 스텝2 수준의 공부를 끝낸 수험생들 따라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 개념 학습을 최소 한 번은 제대로 끝내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점프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023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2등급 이상 사실 뭐 우리 스피드 개념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등급이 꼭 2등급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현재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 평가를 하여 개념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따라오셔도 괜찮겠다. 단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랑 병행해서 따라오시는 걸 아주 그냥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개념 강좌를 완강한 수험생이 됐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개념 학습을 끝낸 분들이든 사실상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랑 같이 병행하시는 걸 저는 훨씬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스텝 3 수준의 어려운 내용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해본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런 컨셉으로 강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년 조금 어려운 거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간과하다가 그 내용들이 조금씩 증발되거나 여기저기 막 흘리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람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 위주로 내가 신경을 써서 공부한다고 할 땐 언제나 항상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꾸준한 복습이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스피드 개념 완성 강좌랑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분석 유제 자료분석 적용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 개념 그리고 특정 개념이 잘 녹아있는 그런 자료분석하는 요령들에 대해서 몇몇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걸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사한 문제 유제를 통해서 반복 연습을 하고 실제 문제 형태로 딱 소개가 됐을 때 이게 문제를 풀 때는 또 어떤 그 문제에 걸맞는 내용들이 필요한지 실전에 입각한 연습들도 같이 겸하는 그런 학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일단 유형별 자료분석 교재에 수록된 자료분석 적용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일부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스텝2에서 다뤘던 문제 중 너무 중요한 건 그때 했어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일부 스텝2의 내용들은 일부 내용과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저희 오지광부실에서 제작한 아 조금 예사롭지 않은 범상치 않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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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세계가 또 있었나 싶은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잔뜩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요. 조금 이제 스텝1 스텝2 수준 끝났다면 어? 어?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어? 쉽진 않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어? 편안하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의 재미 지구과학을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조금씩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어우 그래 벌써부터 막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하하하하 그래 약간의 착각은 필요한 거야 하하하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업로드 일정 일단 3월 17일 금요일날 개강하고요.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약속된 요일에 무조건 강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매주 4강에서 5강 정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어 4월 말 4월 2023년 4월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완강 때립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총 26강으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지난해 유형별 자르면서 또 조금 이제 컨셉을 어려운 내용 위주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던 거 아시는 분 아시죠? 어. 2023학년도 버전 그러니까 2022년 판 유형별 자르면석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아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어. 각오 단단히 하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아 진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음. 스텝 1 스텝 2 수준의 많은 지구과학원의 방대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꾸준히 꼼꼼하게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당부의 말씀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래. 여기 쏘게 돼 있고 개념 학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아. 그런데 어. 선생님. 저는 저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좀 범상치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냥 스텝 3부터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텝 1, 2 수준의 내용을 먼저 수강하고 오는 게 그게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강의가 촬영되는 시즌 즉 2023년 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 이때는 사실 그런 초조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지금 이 OT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름 또는 여름 이후에 가을 시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어려운 문제만 막 공부하고 있고 모의고사 풀고 있고 막 그러는 분위기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유 나도 저걸 해야겠구나 요걸 해야겠구나 하다가 정작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간과한 채로 그냥 남들 뒷공부니만 쫓아가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물론 그때가 되면 조금 늦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어. 기본과 기초 없이 그 어려운 내용들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공부가 원활하게 진행되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임을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 강좌는 지구과학원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그런 강좌 아니에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루는 건 매직 개념 완성 강좌에서 다 했고요. 그 모든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한 강좌가 매직 스피드 개념 강좌에서 현재 유형별 자료 분석이 촬영될 때 같이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내용들만 발췌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병행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알잖아요 여러분들. 1단원 2단원 열심히 했어요. 한 4단원 5단원쯤 가면 앞에 뭐 있었더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그렇게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구나 까먹는구나 증발되는구나 알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수강 전에 일단 기본적인 학습을 우리들은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본문 먼저 읽고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이 상황들을 먼저 한번 선제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음. 근데 어? 다 알겠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책에 수록된 내용들에 국한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개념 복습을 다 끝낸 채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 먼저 읽고 풀고 좋아. 필요해. 하지만 강의는 끝까지 다 수강하셔야지 제대로 저희들이 준비한 밥상을 다 챙겨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진도율 100% 완강의 기쁨. 아 그 짜릿함을 또 한번 맛볼 수 있길 바라는 바이며. 자 기출분석 EBS 연교제 정리 사실상 모두 끝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진짜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다음 단계 공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진 않은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빡빡한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아 이걸 하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춰질 것 같고 뭔가 조금 나중에 좀 부하가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역시 기출분석 EBS 연교제 병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텝 1, 2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일단 공부 끝냈다. 개념 학습을 끝냈다고 한다면 유형별 자람석 1단원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1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분석 쫙 다 풀어보고 강의 듣고 정리 끝낸 다음에 EBS 연교제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해보고. 오케이? 그걸 끝낸 다음에 듣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병행하라는 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구과학원 전체 6단원까지 있잖아요. 6개의 단원으로 저희들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단원 정도의 복습하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빡빡하고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갈 때 그때가 시간 걸리는 거지 일단 개념 학습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가 틀렸던 문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걸 한 번씩 되새김질해보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매주 한 단원씩 이런 복습하고 따라오고 채워나가면 강의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물론 느긋하게 컵노래 부르면서 따라올 만한 그런 수준 아니겠지만 나름의 여유가 없고 빡빡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강의를 듣고 따라온 동안은 이어져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걸 조금 일정을 빡빡하게 계획을 빡빡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것들을 해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게 정말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병행하셔라. 그리고 본격적인 문제풀이. 스태포. 스태포. 실전문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조금 땡겨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즈모의고사.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완강되어 있고 레벨 2 현재 지금이 유형별자료원소 OT 촬영하는 시점에 현재 업로드 중인 레벨 2 모의고사 있습니다. 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오즈모의고사 시즌 1부터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협박 말씀 하나 드리면 유형별 자료 분석을 온전히 끝내지 않고 실전문제를 따라오시거나 오즈모의고사 본격적인 시즌 1부터 따라오실 땐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과학탐구 영역의 여타 선택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구과학 1도 이 난이도의 어떤 상승이 가파른 상승이 지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따라서 그에 걸맞게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반걸음이라도 더 앞서서 저희들이 일단 달려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먼저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뒤따라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조금 빡빡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 긁어 모은 다음에 짝 한번 공부를 해놓고 실전문제 그리고 오즈모의고사 따라오시면 아 세상 편안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 유형별 자료 분석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유형별 자료 분석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조금 고난도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뒷심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마음먹은 게 있잖아요. 그치? 지금 2024년도 수능 또는 내신 여러분들 만몽이 있잖아. 그 초심 끝까지 유지한 채로 정말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한 시즌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유형별 자료 분석 1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